36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 가운데서도 그 핵심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최초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불사가 다음 달 21일 첫 결실을 맺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언으로 시작된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불사는 청아문도회, 백천문화재단을 비롯해 전국불자들이 동참해 이뤄낸 결실입니다. 분황사 대웅전은 회량을 갖춘 한국전통양식의 단층구조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교두부와 순례자의 참배공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복합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1일 현지에서 진행되는 대웅전 점안법회와 준공식, 보건소 착공식에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중앙종회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뜻깊은 출발을 축하할 예정입니다.